이거 못 들여야 될 것 같아 하고 와 잠깐만 승기할게 이거 어디 내려야 자이날도 좋나지? 저거 리그 아무도 안 할거야 오는 곳이 온다니까 아 경기가 아직 잘 모르겠네 미안 전기는 안 갈라 했는데 아니야 근데 여기는 편안해 이 게임은 안 갈라 이 게임을 해야겠다 핸드폰 소리 켜놔야겠다 아 진짜 바로 전화했어 감질이 없네요 야 야 개잘하는데? 저 위브로 한 건 레전드다 저 Q 시합왕이 하려고 흐흫 아니 얘 죽이려고 한 것 같은데 너 아래부터 떠나 괜찮아 너 빨리 맞았을거야? 응 나이스 와 방패 왜? 지금 없지? 하핳 쿵 아이템 레이스 쿤하이덴 레이스 와.. 벤티지지.. 개사기 우리 뒤로 나올거야 벤티지지 다 본거야? 어.. 벤티지 벤티지 나이스 벤티클이 별로 없어 나이스 왠지 모르게 올라가고 싶었어 여긴 근데 올라가줘야 돼 약간 그.. 어렸을 때 레디터에서 제일 높은 곳 올라가듯이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런 느낌으로다가 내가 내일도 알바해야 되는데 술 먹지 않는거지 왜 뭘로? 사장님도 내일 일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일 가지마 이걸 핑계로 개 쓰레기잖아 그거 사장님은 뭘 잘할거야 넌 원래 쓰레기였어 내가 많이 하단 말인데 아 너한테 많이 들은 말이구나 내가 이거 누구한테 많이 들었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..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니까 내가 현빈이한테 했잖아 바로 개오키 이걸 다시 들으니 야 너 바로 오피 바로 잡았어 아 펜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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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맞으면 죽는다 표시 왼쪽 아래 뜨는구나 아니 진짜 엇간데 이거 링 오거든 그냥 다른 데 갈래? 돌아서 와... 배파실 느끼긴 했는데 나는... 아니 그냥 하든가 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돌아서... 여기 자리가 더 좋겠네요 몰라 점핑 깔아 아 몰라 하나 부착 물성 어? 많이 많이 쏟아 와... 멋있고요 왓슨 야... 진짜 이렇게 쩔어 너 피 없다 왓슨 나 아... 나 진짜 맞아가지고 나 페퍼 어디가? 아... 아... 어나더한테 맞았어 트윈이 울린 작은 빠니 빠니 수고요 수고는 안 했는데 껌이었는데 그냥 껌이요 나 껌 싫어해 그럼 너 좋아 나 아 나 쏘지 마라 나 쏘지 말고 최다 쏴 그렇지 레이스 하나 세 개 때려놨 아 뭐지? 야 나만 노려 너만 보이니까 너가... 너가 나 쏘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? 레이스 오더 좋았다 오더 적들한테 오더 아 시랄 대가리만 내놓고 저 쏘는 거 개 띌 겁니다 여기... 각이 케이블 굴려 아 이럴 때 세 렬술 된 쓰면 다 맞어 세렬술 된다 하나 58 세렬술 된다 하나 58 세렬술 된다 하나 58 나 피치고 간다 아 부착 까비스 가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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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무가내로 돌격해 야 야 야 야 빌 엄청 많이 넣었어 나 Q로 힐캔스 한 번 할게 하나 잡았어 힐캔스 세 명 나이스 그럼 이기만 해 아 CQ 개좋아